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유맨티비 제 1회 마인크래프트 인간 컬링 오늘 참가해주신 우리 멤버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게스분이 오셨습니다 양양유미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양유미입니다 너무 귀엽다 자 오늘 팀을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20대 초반팀 자 그리고 20대가 아닌 것 같다 20대가 아닌 것 같다고? 20대 중반팀입니다 하나 둘 셋 중이요 안녕하세요 나 20대 경력 20년 난 25년 다쳐서 45년 그리고 30대 초반팀 무슨 소리야 나 17살 여고생이야 여만아 누나 어? 누나 이러지 마세요 뭐해 뭐해 겨 자 게임 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컬링 인간 컬링은요 인간이 직접 컬링을 조종합니다 나 갑니다 어우 비켜 아니 보트가 컬링이고요 이걸 직접 조종해서 여기서 키보드에서 손을 떼야됩니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서 미끄러워서 알아서 가겠죠 발광색 쪽이 3점 그리고 검정색 블럭이 2점 그리고 하얀 블럭이 1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망했다 그래서 게임이 다 끝나고 나서 보트가 위에 서있는 걸 보고 계산 후에 우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승 상품 황금올리브 입니다 어? 황금올리브 젊은 팀부터 성공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러지는 바람 속을 헤치며 부르르 땅 여기서 손 놓고 손 놓고 과연 한 할散 secret TALIESIN 아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0점 내가 나가보도록 하자 야 댕댕이 표정이 오늘 비범해요? 하아 이런 지루한 게임 금방 끝내줘. 이치아 지에 카로 간다 잘했어 뭐야 이게 30대의 저력을 보여주자. 내가 30대 메이드의 저력을 보여주지. 누나도 믿을게. 와! 까르맛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고슛 어, 러리코 누나가 믿을게 뭐해 뭐해 아, 누나 진짜 뭐해 이래서 늙은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뭐해 뭐해 퍼즐 안 하고 싶어 야 옆에 있는 분이 너랑 띠동갑이야 말 조심해 하지만 우리 젊은 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의 피 오케이 쫌 맞다, 쫌 맞다 오rä Cathy penso 야, 역시 젊 field 누나, 우리 늙어도 못하나 봐 승천하느냐 하는데 점원 뒤로 털 dise 하지만, 20대 중반 질 수 없죠 바로, 출발해 주시죠 리아야 보여줘 너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뒤로? 가겠습니다 내가 천념 중인 얘기삐야! 미야야! 오! 진짜 못한다! 나 늙은 나, 30대를 대표해서 우승해보겠습니다. 여맨아, 내가 응원을 줄게. 네. 텐션을 낮춰버렸어. 진짜 사기가 떨어지지만 뭐 애교야 애교 너무 참恐怖한데? 30대를 보여줘 지금 칙칙하다 칙칙해 간다 슛 여기서 힘을 주지마 여기서 힘을 주지마 어? 잠깐만 진짜 30대 아니랄까봐 힘없는거 봐라 30대 아니랄까봐 힘없어 메이드 미호짱은 익녀맨에게 실망했다 이대로가다가는 20대 팀이 우승하겠는데? 담임님 정신차려 할 수 있어 나 지금 굳건히 마음먹었어 나 30대에 양양미호 간다 양양미호 간다 30대 초반 양양미호 갑니다 렛츠고 렛츠고 양양미호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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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미호 양양미호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 오케이 우리 30대 팀 2점 획득합니다 2점 양양미호 어때요? 30대한테 밀린 느낌은? 난 난 아직 어려 양양미호를 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공이 안좋아 공이 안좋아요? 오히려 밀어줍니다 오히려 20대 중반 팀을 3점 3점이에요 3점 3점 고맙다 고맙다 20대 초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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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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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내다 한번만 기회를 주면 안될까 안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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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눈물 나가지고 오 눈물 나 20대 중반 팀 이제 출발합니다 갈아 댕댕이 양양미호 님이 유혹작진하는데요? 오빠 다 밀어버려 알겠지? 어어 정신찰리라그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어 아 페 00 자 지금 많이 매혹당했거든요? 자 갑시다 뭐래? 속았구나 내 표정을 바라 muchas 그런거에 내가 시원을 할 것 같으니 오 좋아 내 목요는 검색 우리 팀 기아영 감극에 포옹을 하고 있는 20대 중반팀 하지만 우승은 아니에요 아직 모릅니다 말이 아직 하나씩 남아있기 때문에 너네 진지하게 웃음기 쫙 빼고 간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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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빠가 뒤에 타서 가줄게. 무거워 내려. 오빠가 뒤에서 밀어줄게. 오빠가 뒤에서 밀어줄게.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흑색을 가라. 좋아요. 괜찮은데? 오! 2주차 초반팀이 갑자기 1등으로 등록하면 돼. 게임 몰라요? 오! 치킨 맛있는 치킨이야! 나야야 kin 오?! 이거 밀리는데? 밀리게 됐는데? 이거 밀리는데? 밀어 밀어! kot봉 너! 드디어 이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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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사리 놔라 일단 밀 찍고 죽을게 Allison 밀 찍어! 이기 면 돼! 밀치면 정가운데야! 아니야 정가운데만 가도 돼! 적겠습니다! 내가 밀치면 우승! 정가운데! 정가운데! 지금이다! 놔! 역시 30대라 그런가 힘이 저렇게 없어서야! 왜 이렇게 있겠다? 사실은 나랑 데이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기회를 드릴게요! 치킨을 드릴까요? 아니면 양념님과 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치킨이요! 치킨이요! 좋아요! 오늘 우승자는 20대 초반입니다! 예! 예! 치킨은 한 마리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양보한대요! 그래요, 양념님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려요! 오늘 어쨌든 인겨배TV 제1회 마이국트 인간퀄리! 저기요! 오늘 응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양념님이! 아니 저기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삥!